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루님과 조만문의 오랜만에 조만문 크루 신작 생존 게임 배틀로얄 더 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루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게임 시작했구요 어 근처에서 지금 템 파밍하고 있습니다 이쪽 나와봐 나오면 쓸데없는 무기를 여기 파란색에 재활용시켜서 돈으로 바꿀 수 있어 아 그니까 여기가 재활용받은거구나 이제 코인같은거 너무 현금으로 바꿔주는거구나 여기로 오면 50원 모으면 파란색 상자를 열 수 있어 내가 지금 아이템 나온걸 빨아줬어 아 이게 또 비밀상자구나 어 SMG 나왔어 SMG? 아 이거 못써 왜? 총알이 14발이긴 한데 이거 총알 채우려면 이 가스통 있잖아 여기서 총알을 채워야 되는데 리필시켜야 되는데 리필시키는대 50원이야 아 미친 50원 그래도 지금 14발은 쓸 수 있는거잖아 어 14발은 있어 14발은 있어 어 이게 어디야 개이등이지 형형형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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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겐 오른쪽에 닝겐 오른쪽에 닝겐 어 오른쪽에 닝겐 저 이거 일단 일단 빼 일단 내가 총 두고 있으니까 쟤도 쉽게 못올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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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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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지금은 파밍할때야 아직 아직까지 이럴때야 어 그래그래그래그래 지금은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따가 애들 템 모아오면 그거 족처번이자 여기 지금 여기 중앙 이 땅을 기준으로 이쪽인가 가면 지하 벙커 있거든 그리로 가자 오케이 자 두급 아저씨 거의 아니 형 거 서울역에 노숙자 서울역에 형 나 다시한번 봐봐 서울역에 약간 몸좋은 어 화장실에서 이 탁 끌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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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사이즈 보니까 엄청 딱 그 상황인데 어 그 원래 전철역에 있는 노숙자분들이 가방이 엄청 크거든 가방 엄청 커서 인짜로도 못매 제대로 등피고도 못매요 어 이거 초록색 먹어 초록색은 공짜 공짜 무기상자 공짜 아이템상자 오케이 여러분들 시청해주시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1편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워터다 뭐 나왔어? 어 나 이거 나왔어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가방이네 어 나 가방인데 가방이 나왔어? 어 그러면 가방 팔아야돼 아까 내가 가르쳐준 데 있지 파란색 어 아 거기서 거기 가서 팔면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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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파란색 열려있던 거 누가 왔다 누가 왔다갔어 일로와 일로와 누가 왔다갔네 일로와 일로와 이쪽에 상자 있어 이쪽에 파란 데 있어 이거 가빠래 어 여기 팔아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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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아니 가빠래 가빠 아 가빠라고? 어 가방이랑 가빠야? 어 가빠 있어 우리 시작부터 가빠 메고 시작해 확실하지 어 어 오케이 가빠라 가빠라 그걸로 사람이 갔으니까 우린 반대로 가자 오케이 오케이 이 산을 다니다보면 어 파리 소리가 들려 웨잉 하는 거 근데? 여기 이거 이거 먹으면 5원이야 아 미친 그런데 그 옆에 막 아이템 떨어지고 그러거든 나 57원 됐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 집 가서 어 어 로또 한번 하러 가자 잠깐만 어디서 해야 하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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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이더 보니까 너무 좋다 잠깐만 여기 누가 죽었는데 여기서 잠깐만 아니구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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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야 돈 근데 이거 굉장히 집이 큰데 여기 어 집 큰데서 무조건 파밍 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있을까봐 우리 총에 우리 총에 있어 뭐가 무서워 알았어 형만 믿을게 난 주먹이라는 거 명심해 열심히 때리기나 할게 어 아무도 안 왔다 털어 오케이 싹 털어 싹 털어 싹 털어 작업해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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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여기 상자 까 파란색 상자 오케이 작업할게 여기 여기 옆에 있어 형 야 암호 나왔어 또? 어 암호 또 나왔어 아 이거 들고 팔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암호 먹고 내가 돈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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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자 이 상자 까 파란색 상자 이거 로또가 랜덤이거든 랜덤 간다 좋은 거 나오면 그 뭐 마체테나 쿨 이런게 좋아 칼났어 50 샤브레 아니야 샤브레 펀스 스펜트 개 큰데? 뭐야 롱소드 나왔어? 어 롱소드인가 봐 3티어 칼이래 어 가자 가자 좋았어 좋았어 오 개이득인데? 3티어 세이버에요 이게? 오 나 후추 스프레이 나왔다 나이스 사브레는 과자잖아 그거 오 개이득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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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칼 가자 아 해적 칼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앞으로의 그거 괜찮아 그 칼 괜찮아 아싸 낙댐이 조금 있거든 조금 뭐하러 낙댐을 받아 아 이런 데는 괜찮아 이런 데는 이 정도는 안 돼 여기 보면 이거 전광판 어 지금 몇 팀 남았냐 하나 둘 셋 아 여기 남아있는거야 우리 다섯 팀 어 다섯 팀에 한 명 남았네 열한 명 남았네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 위에 얼라이브 있잖아 얼라이브 있고 위까지 필드 바이브 아 생존 아 그 와중에 누구한테 죽은 애들 개맞네 어 지금 얼마 남아 세 명 여섯 명 한 열 명 정도 남은거 같네 열 명 열한 명 오케이 어 열한 명 나왔어 지금 열한 명 오케이 나 나 지금 어 야 누가 드럼불렀다 에어드럼불렀다 누가 잠깐만 나 방패 먹 갑바 먹은게 왜 없어졌냐 아 갑바 내가 먹었어 내가 먹었어 이리와 여러분 오늘부터는 혜정왕이 되겠습니다 어 형 조심해 팀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 드론 날라가 이거 누르면 안돼 이거 누르면 안돼 어 안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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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드론 날라간다 저거 에어드랍인데 완전 생존게임이네 이 밑에 밑에 집 철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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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57원 있으니까 어 템 몰빵에 내가 몰빵에서 다 팔아서 그거 해야겠다 에어드랍 부르자 우리도 미쳤어? 괜찮아 에어드랍 괜찮아 거의 시대가 열릴 것 같다 생존게임에서 에어드랍 부른다는건 어 풀세팅이어도 불면 안 부르면 안됩니다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아 어 여기도 안 털었네 진짜? 어 이득이다 이득 들어가자 오 제벌린 파랑색있다 이거 아 나 아 나 돈 안돼 50원 안돼 어 돈 안되잖아 50원 안돼 50원 안돼 까비다 까비 이거 내가 먹을래 내가 먹었어 돈 나 지금 그거 에어드랍 부릴려면 돈 필요해 우리 같이 돈은 공이 안되지 어 아 그래그래 형이 먹어야겠다 어 맞네 맞아 어 이벤터리 푼? 버려 어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버리는게 아니지 이걸 버리고 됐다 진짜 그래픽은 씨꿀인데 이따가 싸울 때 개꿀잼이겠다 싸울 때 장난아니야 어 저기 보면 어 어 안돼 형 어 형 뭐하는거야 이상한거 하면 안돼 어 아 떨어졌어 이상한거 하면 안된다고 아니 여기서 템 다 먹고 죽으면 안돼 아니 그정도 높이 떨어져서 안죽어 다리 부러지는데 다리 부러지면 못 뛰어 그러면 안돼 어 간다 어 됐다 뭐하는거야 이거 위에 보면 어 여기 이런거 상대에 있거든 이거 이게 돈창고야 돈창고 그거 나 안가도 되지 어 안가도 돼 어 형 형이 이거 먹으면 82원 아 30원 모자라네 한 번 뛰어볼까 한 번 뛰어볼까 안죽어 떨어져 피하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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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점프 와 지렸다 이거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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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드랍 볼 수 있겠다 잠깐만 형 잠깐만 아 3원 모질라 3원 어 잠깐만 돌팔자 돌팔자 돌주웠어 돌팔자 돌한게 1원이니까 3개만 팔자 오케이 여기서 떨어지면 체력 많이 닫니까 아니 안달아 체력 다시 차? 어 아니 아이 미친 나무 두개로 궁대 만들어서 하면 돼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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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하러 멀쩡한 체력을 깎고 3원만 어떻게든 모아야겠네 야 됐어 어 다 모았어 돌 두개 팔고 나무 한개 팔아서 됐다 115원 됐다 가자 따라와 내가 볼 땐 완벽한 숫자야 여군 여기 아 이 땅 좀 위험한데 여기 사람 좀 자주 오는데 좀 안전한데서 부르자 하지만 그런거 없다 여기서 바로 시작 조졌어요 아 에어드랍은 전화를 걸어서 부르네 어 이게 2분만 버티면 돼 여기서 이게 근데 에어드랍 부른게 얘네들한테 보이나? 저 하늘에 아까 내가 봤잖아 연기타고 막 드론이 뻥뻥뻥 오거든 어어 그게 에어드랍이야 아 이제 도착하면 저 파란색 저건 아니지?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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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야 저거는 그냥 중앙에 있는거 형 어디갔죠? 와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자기 혼자 숨어있는거 보세요 어? 이거 팀피 됩니까 팀피? 팀피 안 좋아? 팀피 되나? 아냐아냐 그러지마 아이 제가 체력 달았잖아 이씨 되네 이런 자 나는 맨주먹이니까 감히 나무 쳐서 나무 좀 뽑아봐 칼로 칠래 어 칼로 쳐도 돼 아 나무 나오네 나무 나와 어 붕대 아 잠깐만 나무 두개로 붕대야 어 나무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이거 다섯개까지 밖에 못가져? 어 가방이 있는게 거의 의미가 없네 가방이 어 야 왔다 사비사비사비사비 두명 오케오케오케케케케케케 온다 잠깐만잠만잠만 잠깐만 이것도 먹으려고 오네 이거 왔다 왔어 왔어 저기있다 저기있어 가자 야 가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비 아랄랄랄랄랄랄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안태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관찰함해 관찰겜 관찰 아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형 붕대 어떻게 만들어 잠깐만 아 안죽겠다 안죽겠다 형 할일해 할일해 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형 형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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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도망간거 했어? 어 아 좀 빼지 아니 도망가라 그래가지고 살짝 뺐다가 죽여야 되는데 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지 나 이렇게 빠질 줄 몰라지 아니 이거 붕대 어떻게 만들지 내가 복수할게 나무 두개 나무 깨고 나무를 들고 나무 한개 더 F 들으면 돼 아아 나무 지금 두개 있는데 F 안되는데 한개 버려 밑에 퀴로 버리고 어 버리고 나무들고 저 나무를 다시 눌러 F로 아 아 이렇게 와 조합법이 왜이래 아 내 하이힘머 뺏겼어 오암마 나오는데 거기 저기 있다 저 옆에서 온다 저 앞에 오른쪽 어 형 그래도 지금 관전되지 않아 그치 어 돼 아 저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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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47밖에 없어가지고 온 몸에 피칠한 것 봐도 그니까 나도 피가 많이 없었어 나 피 얼마나 없었냐면 22밖에 없었어 칼이 근데 생각보다 세지 않네 이게 어 이게 어 막 좋고 막 엄청 세고 그런건 아니야 내가 막 상대 체력 20몇까지 깎은거 같긴 했거든 어 아 저기 한마 내 한마 빨리 만들어야겠다 무섭다 일단 풀체력까지 만들어야겠어 얼른 아 저것들 밑에 젖 설치하면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독 다 밟았어 근데 쟤네들 뭔가 생긴게 좀 의상도 좀 있어 보이던데 의상은 한판 하면 하나씩 쳐 고수 느낌 나던데 그 집안에 들어갔을거야 앞에집 97이니까 근데 쟤네들도 총은 없거든 사실 총 백사 가긴 했는데 더 못만들어 그거 지금 총알 쟤네들 근데 에어드랍 뭐 나왔을려나 한마 한마랑 갓바 그거 니가 정한 에어드랍이 나오는거야 에어드랍 불사람이 에어드랍 정할수있거든 안에 나오는게 아 그거까지 정할수있어 꿀이네 형 니 인생 한번 불태울게 따라가던지 내가 여기서 역사쓰던지 할게 ㅋㅋㅋㅋㅋ 1층 클리어 형 내 시점 보여 지금? 뭐야 뭐야 오케오케오케 내꺼 보단 더 앞을 내다볼수 없지 형이 내가 3위층이니까 앞뒤 봐줄수있어 아 오케오케 얘네들 완전 떠났는데 여기 없는데 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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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위로갔나보다 내 시체에 뭐 아이템 없어? 근처에? 한번 한번 가볼게 ㅋㅋㅋㅋㅋ 아이고 중구성님 아이고 중구성님 안돼 아이템있다 오른쪽 밑에 뒤에 스톱 뒤에 어 파란색 뒤에 어 거기 파란색있어 바로 뒤에 조금만 더 어 뒤로 스톱 스톱 얍 아아 와 이건 뭐야 뭐야 어 무전기야 그거 클릭하면 어 어 사람 나오거든 움직임 이상하지 말고 클릭하고 어 그럼 움직이면 안돼 아니 그러니까 클릭하는게 뭐야 그냥 클릭을 해보라고 거기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99걸음 나올거야 어디서 이게 뭐지 상대방 위치 니가 너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위치 아아 뒤에 에어드랍 한번 열어봐 잠깐만 어 이건 근데 뭐 지금 어 이것도 굉장히 좋네 에어드랍 어디 떨어졌지 아 여긴가 어 거기 어 조심 바닥 조심 어 어 어 어 돌아서 가 돌아서 저기 그 저템 못먹게 해놨는데 활 있는데 어 활은 필요없어 어 활은 필요없고 위에 어 어 그 안에 아이템 없어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다 먹었어 없어 다 먹었네 아 이 자식들 형 어 어 형 어 내 객 죽어 어 어 내가 복수할게 가만히 있어봐 지금 몇명 남았는지 어 뭐야 형 맵에 뭐가 떴어 자 저기 좀 쓰면 좀 쓰면 깐어 앞에 앞에 어 두명 두명이야 어 두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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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무조건 뛰어 오케이 오케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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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다가 이런식으로 내가 늘려죽 어우 야 쟤는 총 있어 아냐 아냐 폭탄 던지는거야 폭탄 싸제 폭탄 던지는거야 야 활 조심해 지그재그 오케이 오케이 지그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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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잡힌 각이다 마모라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야 어차피 이렇게 된거 끝까지 불태어난 대한민국 positions 아 나그랬다 한국전하곤 죽었어 아 비어 비참하게 폐드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재미 초대 pół 안오면 니가 나 초대해 첫판은 거의 튜토리얼이었다가 특별이었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로 갑시다 룬라이몽님 아주 실망이 큽니다 해머에 눈이 멀어서 그래 아주 실망이 커요 해머 먹고 나니까 피가 없어